8월 3일,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. 바스크 치즈 케이크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. 너무 덥다. 이런 날엔 인간적으로 모두 일을 중지해야 되지 않나.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, 이런 거 해주라고. 어디 나라는 더우면 일 안 하고 쉰다는데, 우리도 그런 것 좀 따라하면 안 되나? 아니 그냥 쉬게 해줘라, 좀. 물론 이렇게 더워도 생일 파티는 해야 한다. 생일은 못 참지. 1년의 하루뿐인 날인데, 1년의 하루는 얼마나 귀한가. 사실 매일매일이 1년의 하루인단 날이다. 뭐,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생일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다.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는 거지. 당신의 생일도 중요하고, 모두의 생일도 중요하고, 더운 날도 중요하고, 이런 더운 날을 지나, 추운 날이 오고, 허투루 살지 말자. 쉴 때 쉬더라도 확실히 쉬고, 할 땐 확실히 하고. 그러니까 한국에서 8월 쉬었으면 좋겠다. 한 6, 7, 8월 다. 8월 3일, 맑고 덥다. 생일을 맞이한 당신, 쉴 때 푹 쉴 수 있게. 생일 축하합니다. 끝.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